보험아 절로가! 등에 받침대는 룸바 C 가드라고 약간 이.. 허리 꾸정 하신분들 있죠 요거 좀 받치놓으면은 좀 약간 이렇게 교정.. 약간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러는데 맥게임이 왜 이렇게 빡세근데 이거 이게 아까 빅사이즈로 나오는거 같은데요 그 제가 자세하게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예.. 홈페이지 국경이라서 한번 정목액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저.. 계획이 생기면은 제가 예..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왓어쿠티님 불통선 한개 땡큐 주종이 저 테란이긴 한데 빨무는 저거 테란 토스 다 비슷해요 예..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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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사람들 잘할거 같은데 아.. 창을 안 받고 아.. 딱 봐도 매전 약간 필드 같은 음.. 뭐 그런 느낌인데? 아, 썩 견져모 도로 댕겨야 되겠군요. 아, 그냥 그 토스할때처럼 하면 되겠다. 아... 아 왜 이렇게 토스할때는.. 아, 그 토스필은 어디있지? 제하우스! 제살쐜, 저하우스! 제하우스! 그들은 잊지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우스! 하우드! 제하우스! 뭐처럼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해야돼 무슨 말이야 뭐 정천히 해야돼 티 sekop 돌투 1 2 2 2 2 2 2 2 2 아 2 2 2 2 2 1 2 으아! 플러스 죽어버림! 플러스 죽어버림! 플러스 죽어버림! 플러스 죽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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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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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별풍선